아 에이브 좋아 에이브 정신모차리죠 게임은 되게 잘 스토리 가벼운 킬 한번만요 감사합니다 깔끔했구요 아 이번 느낌 좋다 느낌 잘잔다 아 이거 어떻게 철경을 못잡나요? 여기선 아 이거 어떻게 철경을 못잡나요? 여기선 아 이거 어떻게 철경을 못잡나요? 여기선 방태리 피아낼 것 같은데? 힐 좀 주세요 야아아아아아 나이스 베르시 딜 금의 처치드 먹히네 오늘 게임즈 저거 두 지지가 왕마가 맥크리군같으면 숨었으면 우리 1인치밖에 안될 경우가 많아 면사룸 후에 갈겨버릴게요 잠시만 어어 잠깐만 솔저 옆으로 들어왔다 솔저 들어왔어 솔저 아아 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바했다 자 군대 피했구요 아아 옆으로 돌면서 안템포 쉬워서 어 티분도 좋아요 힐 되게 좋고 다 처리했네 젠지 왕마가이다 다음패 자 던졌죠 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 랩 날아오는가 아무 ه但是 그 중에서는 들어와봐야 되 Crist 자 갑니다 루시우 이리 오고 뭐야 불발탄이야 총기 수입 안했냐? 총기고 제대로 에임 안맞네 불발탄 아 저기 분명히 왠만한 가슴에다 쏘면 원컴 나오거든요 머리 쪽에 쏘면은 보크리가 다 같다 근데 공격에서 보크리는 어려워 수비 보크리가 더 좋지 돌아서 이런거 하나 끊어주면 되죠 남은 분들이 좀 길러주시면은 도망만 갈 수 있다면 근데 메이한테 걸려서 아 혹시 메르시 없나 자 솔저같은 애나 잘라주면 1인분 한거죠 만약에 제가 루시우 자르면 더 대박이고 자 밀어내 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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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사 두명 깔끔하구요 조져 그냥 자 방금 낙사하는 소리 아니었냐? 으아아아 우리 자 이거 저 맥크리 솔젤로 제가 뛰어갈게요 이거 무승무 뜨는거 아니야? 좋았어 참 성공했는데 올라갑시다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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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비벼야 비벼야 쿠리딜 얻고 있어요 비벼야 자 자 비벼 수 있을까? 나이스 이걸 아 오버워치 이만 오버워치의 참 맛 추가시간에 비벼버리기 추가시간에 비벼버리기 이거 보호치즈 나오는거 아니야? 굿 굿 굿 좀 맞아줄게 나의 하이라이트는 뭐지? 하이라이트급 그런 플레이가 나오긴 나왔었나보네 무슨 소리냐 이거 떨어지는 소리 루시오 소리야? 루시오 소리였나? 레 FR 총알이 뭐야 됐군 Dad 컨셉